아, 네. 일단 한 번 받아도 너무 감사한 상인데요. 지금 3년 연습을 주셔서 제가 받아도 되는 상인가 좀 부끄럽지만 주신 상이니 정말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. 방송을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벌써 지금 참고기가 다 지나가고 추석이 왔는데요. 올 한 해 정말 힘든 일 많으셨던 분들 또 추석에 좋은 일 많이 생기길 제가 바라고요.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절 올릴게요. 여러분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아직 코로나가 또 옆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가족분들하고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제 드셨을까요? 네네네, 드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